네, 오늘 오후에 전광훈 목사가 석방됐습니다. 선거 끝나니까 이래서 잡아놓은 거고 끝나니까 앞승으로 다 사전투표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닌가 전광훈 목사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걸로 갖다 넣어놓고 자들의 목적을 완전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선거 전에 어마어마한 광화문 집회를 막아서 사전투표를 획책해야 되는데 그 군중이 운집하면 그 열기에 사전투표 자기들이 기획했던 게 위축될까 봐 그런 목적 하나 있었을 것이고요. 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자유통일당 등 광화문 세력들이 엄청난 열화와 분위기를 띄워서 캠페인 홍보 효과로 많이 더 찍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투쟁력 있는 신앙으로 무장한 저 단체의 의석이 세석이든 네석이든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도자를 감옥에 넣어서 완전히 코로나 핑계로 또 집회 못하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집회를 사그러들게 했잖아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조작 다 했고 기독자유통일당 빵으로 됐고 이제 내보내는 거죠. 이런 짓을 벌이고도요. 전광훈 목사가 그러나 기운이 안 빠졌습니다. 몸도 굉장히 불편한데 나오면서 기자회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일단은 저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저와 같이 억울하게 지금 여기에 갇혀있는 자가 약 전국에 6만 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구출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도 조건 중에 집회시위 참가 금지라는 조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이제 재판부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가 있는 조건이고 일단은 그 집회 금지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집회는 제가 좀 차지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여기에 못된 언론들 여러분들 기자들이 나를 여기다가 다시 안 집어넣으면 난 여기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명하신 재판부가 저는 잘 판단할 줄 믿고 제가 이번에 여기 구속된 사안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기자들이 보니까 진짜 못돼 먹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구속시킬 때는 문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말을 하다가 구속되니까 사실은 된 이유가 별거 아니니까 앞에 말은 다 제하고 구속됐다 됐다 이것만 보도하는 거예요. 구속된 사유는요. 첫 번째 워딩이 다문광장에서 제가 연설하다가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서 하고 총선에서 이해했나 이겁니다. 이거는 70년대 이후로 연설하다가 말로서 말로서 선거법을 내가 위반했다고 칩시다. 말로서 선거법 위반해서 구속된 사안을 한번 조사해보세요.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 또 하나는 시부촌 230개 나라에서 한기촌 대표장을 구속한 적은 대한민국 이번에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직접 재판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기자님들이 앞으로 저는 시민재판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재판해보세요. 내가 지금 걸려있는 6가지 다 내가 연설할 때 한 말인데 이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마 여기다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기자님들이 재판을 한번 해보라고요. 내가 지금 걸고 있는 5가지가 과연 되는지 기자님들이 한번 모여서 재판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는 어떠세요? 건강상태를 자꾸 날보고 엄살 부린다 뭐 이런 말들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진단서를 방안에서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부속되는 건 고소하고 애국운동 자체도 저는 사실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제 속으로는 내일 하루만 더 산다 하루만 더 산다 하고 나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현재 저의 목의 상태입니다. 제 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나가다도 딱 넘어지면 바로 가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바로 가는 있는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또 기자들이 뻔해요. 정강훈 목사 앞도 뭐 너무 관용을 베풀어 또 구속 풀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졌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면 여기 재판부가 해도 될 일 안 해도 될 일을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하면 또 나를 또 재구속할지도 모르니까 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환영을 받으면서 석방 되셨는데 아주 그 신앙의 힘일까요?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사실 그 엑스레이 그 사진도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서 있기도 힘든 목이네요. 말하기도 힘든 목인데 어떤 힘으로 저렇게 투쟁을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데 우리나라 언론이 썩었어요. 그 기자들도 물론 자질이 안 되는 기자들이 좀 열어 있습니다만 저 기자들도요. 할 수가 없는 게 데스크. 또 위에 논조가 있어요. 방송사, 신문사에. 그러니까 그 논조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니까? TV조선하고 채널A 오늘 재승인 받았더라고요. 참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저도 채널A TV조선에서 방송 많이 해서 또 혜택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서 더 이상 말 안 하겠는데요. 그 논조... 선거 끝나자마자 재승인 주네. 살아남아야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니까. 저것도 이렇게 죽는 자는 약한 거고 좋아요. 좋은데 뭐 한때 제가 많이 신세 졌으니까 좋은데 좀 인제 제대도 좀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선거 그 의혹도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취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 말도 안 되는 걸로 구속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제대로 짚어서 법적으로 이게 선거 사범이 맞는지 그리고 왜 선거 전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구속만 해야 했는지 선거 끝난 다음에 왜 바로 풀어주는지 좀 제대로 좀... 아유 나 진짜... 참 좀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승인 받았잖아요.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제대로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정광훈 목사님이 제 생각엔 지금부터 큰 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걸 막는다고 될 게 아니고요. 자 감옥에 집어넣으면 또 집어넣을까요?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막말에 그러잖아요. 진실과 진리는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나오시면서 승리했다. 뭐 이렇게 시였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가 문정권에 승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단도 두고 보셔요. 앞으로 1라운드 2라운드 끝났는데요. 3라운드의 문재인 정권과 전광훈 목사의 싸움이 3라운드에서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죠. 진리와 진실은 이긴다. 그 말이 가슴에 꽂히네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